AP 투자 연구소입니다. 9월 23일 하루경제가 보이는 AP 마감시황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양대증시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0.33%, 코스닥은 0.91% 상승했는데요. 양대증시가 상승한 것은 맞지만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돌아왔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수급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양대증시를 도합해 상승종목과 하락종목은 모두 약 1200개로 전반적인 종목들에 대한 투자심리가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살짝 애매했는데요. 그런 와중 외국인 투자자는 12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도하는 등 국내 증시 대표 종목에 대한 투자심리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길에는 금투스의 토론과 KRX 밸류업 지수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들이 과연 국내 증시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몰라 헤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엔 나란히 방송 인터뷰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처음으로 TV토론을 벌인 두 사람이 2차 토론 대신 인터뷰로 정책 대결에 나서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2차 토론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이 같은 대안이 방안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어서 어떤 내용으로 조율될 것인지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전면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대해 대대적인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CNN,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현재 레바논 헤즈볼라 목표물에 대해 광범위한 공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IDF는 이날 아침부터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목표물을 150개 이상 공습했으며 전투기 수십 대가 동원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입니다. 오늘은 해온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약세인 테마로는 비만치료제 관련주, 건설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루경제가 보이는 AP 마감시황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